여러가지 색을 어떻게 조합해서 고르는지 궁금해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색을 고를 때는 색연필이 그냥 봤을 때랑 칠했을 때랑 색이 다른 경우도 분명 있고 저는 까렌다시가 되게 그게 심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프리즈마는 진짜 보이는 대로 색이 나오는 편인데 까렌다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칠했을 때 색마다 미세한 차이가 커서 색연필을 테스트를 해보던지 사이트에서 발색표를 보고 발색표랑도 그거는 진짜 발색이 엄청 진하게 올라왔을 때를 보여주는 느낌이어서 직접 내가 써보고 혼이 맞는지 이어보면서 맞춰가는 게 좋겠죠. 저는 그래서 그냥 그리면서 새로운 색깔들은 조금씩 조금씩 더 칠해보면서 아 얘는 생각보다 톤이 안 맞네 싶으면 이제 톤이 잘 안 가고 칠해봤을 때 톤이 자연스럽네 하면은 많이 쓰고 잘 안 맞는다 해도 이렇게 색을 섞어주면서 원래 있던 색이랑 이렇게 블렌딩 해주고 하다 보면 그래도 웬만하면 다 어울리는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막 보시면 색이 다 비슷비슷비슷비슷해요. 안 어울릴 것 같은 색은 안 쓰고 있다고 봐야겠죠? 모험을 안 하는 스타일이어서 저는 막 굳이 튀는 색을 안 쓰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연한 색들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리고 블렌딩은 블렌딩 펜슬을 전에는 많이 쓰기도 했는데 클래스 재료 패키지에도 블렌딩 연필은 들어가 있거든요. 프리스마 블렌더로 블렌딩 연필을 쓰는 게 좋긴 해요. 왜냐하면 블렌딩을 이렇게 하고 안 하고의 질감 느낌이 많이 다르기도 하고 특히나 이런 진한 색들은 질감 느낌 되고 싶으면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되지만 다른 색연필로 이렇게 꾹꾹 눌러줬을 때 훨씬 진하고 비어 보이지 않는 느낌으로 마무리 되니까 완성도가 훨씬 높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색연필끼리 블렌딩을 했을 때 문제는 색연필이 너무 많이 달아진다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블렌더를 따로 쓰는데 이거는 프리스마 건 아니고 이거 어디 거였지? 텔트웬트? 더 뭔지 모르겠네. 이건 그냥 다른 브랜드 거 써보고 싶어서 샀던 건데 아직 안 써봤거든요. 아 괜찮은데? 이렇게 블렌더 연필은 생연필을 칠하고 그냥 위에 이렇게 칠해주면 생연필이 이렇게 확 종이에 눌리면서 발색이 이렇게 높아지죠. 블렌딩 연필도 쓰면 좋아요. 좋은데 저는 블렌딩 연필보다는 색연필끼리 블렌딩하는 걸 더 선호하는 편이어서 어쨌든 색과 색이 서로 섞이면 그만큼 더 깊이감이 나는 거니까 그리고 저의 블렌딩 목적은 그냥 발색을 높이는 것보다는 색을 더 해주고 싶어서 더 칠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색연필이랑 색연필끼리 이렇게 계속 색을 올렸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블렌딩하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화이트펜도 진짜 꾸준히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많이 쓰시죠? 그런가? 젤리롤? 겔리롤? 제가 클래스 재료 패키지에도 겔리롤을 추가했었고 겔리롤도 종종 썼었는데 제가 이 펜을 잘못 산 건지 저는 왜 안 나오지? 이렇게 어두운 거 위에다가 이렇게 콩콩콩 찍으면 근데 이거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물처럼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르면 이제 좀 발색이 올라오는 그리고 제가 많이 쓰는 거는 이 시그노 화이트 0.7짜리 여기도 해볼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얘랑 얘랑 보시면 제가 겔리롤을 잘 안 쓰는 이유는 더 물 같은 제형이라 더 작은 세밀한 표현이 잘 안 돼서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었고 찍은 룩이 펜이 좋긴 했는데 솔직히 이런 펜들의 단점은 색연필 위에 잘 안 나오고 볼도 잘 박히고 답답하더라고요. 얘는 세밀하게 더 세밀하게 나와서 좋긴 한데 진짜 아 또 안 나오는 거 봐. 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물감으로 쓰고 있는데 요즘 쓰는 물감은 이거 쓰고 있습니다. 거의 페인터즈 마지막 쯤에 받았던 화이트 물감인데 하이라이터 용으로 많이 쓰는 물감이라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이게 아니어도 그냥 화이트 물감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이렇게 대용량으로 하이라이트를 쓰기에는 너무 많겠죠. 사실 저는 이렇게 뚜껑에 있는 거 살짝 묻혀서 꽁꽁 뭐 물감이니까 그러겠지만 완전히 그 화이트의 발색이라서 좋아요. 선명하게 잘 나오니까 쏙 더 시원하고 마지막으로 그림 입문용으로 적당한 도구를 추천해달라고 하시면 종이랑 연필은 처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원 아트 크루키보 이거 무난하게 쓰기 괜찮고 연필도 팝업 카스텔이 구하기 괜찮다. 어디서 잘 팔더라 싶으시면 3H나 HB 쪽으로 써보시고 팝업 카스텔 안 파는데요 하면은 그냥 터보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색연필은 정말 고민이 되는데 색연필은 일단 내가 어떤 느낌의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 같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맨 처음에 아 입물학을 좀 색연필로 그려가야겠다 맨 처음 써봤던 게 스테들러 색연필이 집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 다니면서 산 게 프리즈마였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스테들러로 한 번 그렸었어요. 스테들러 색연필의 특징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빠가 사놓았다고 했던 색연필이거든요. 아직도 있어요 이게. 스테들러는 제가 옛날에 썼었던 기억으로 생각해보면 엄청 곱게 지려지거든요. 심 자체도 엄청 단단하고 되게 곱게 발리죠. 진하게 칠해도 이 정도. 요즘 나오는 다른 전문가용 라인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얘는 무슨 라인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옛날 거라. 보시면 어떻게 칠해도 귤 느낌은 많이 없고 진짜 곱고 부드럽게 칠해져요. 그래서 그림을 약간 이런 스타일로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고 싶으시면 스테들러를 써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파보 카스텔. 제가 보여드렸던 두렴한 라인. 얘도 스테들러랑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좀 더 자기 주장이 있는 느낌? 얘만큼 곱게 발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한. 진하게 칠하면 좀 더 진하긴 한데 스테들러와 프리즈마의 중간 느낌이잖아. 파보 카스텔이. 그리고 프리즈마는 확실히 진짜 자기 주장이 있죠. 이런 고운 느낌을 원하시는 분이 프리즈마를 바로 사시면 힘 조절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일단 발색이 좋으니까 연하게 연하게 하는 게 처음에는 저도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완전 그 색연필 이런 느낌. 진한 느낌의 일러스트도 요즘 많이 그리시잖아요? 곰돌이 그려볼까요? 곰돌이. 곰돌인가? 요런 스타일의 그림들. 귀엽게. 이런 거 그리고 싶으시면 프리즈마 같은 좀 더 이런 발색 강한? 부드럽고 심이 더 훨씬 무르잖아요? 무르거든요. 이런 느낌을 쓰는 게 좋으실 거고 까렌다 씨는 입문용으로 쓰기에는 너무 비싸고 입문화용으로 나온 세트를 샀을 때도 저는 좀 이걸로만 다 그리기에는 색조합도 좀 어렵기도 했고 그랬어서 입문용으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먼저 이렇게 세 번째 중에 고민을 해보시고 일단 내가 어떤 종류의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 그걸 먼저 잘 찾아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직접 써봐야 나한테 맞는 게 뭔지 알 수 있을 테니까 셋 다 하고. 근데 어쨌든 나쁘진 않습니다. 다 각자 스타일이 있고 장점이 커서. 그리고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입문화 그릴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제가 입문화 그릴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쨌든 결과적으로 예쁜 그림이 나왔는지 그래도 저는 예쁜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해서 봤을 때 기분 좋은 그림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사실 커미션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릴 때는 그 사람의 인상이나 얼마나 닮았는지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싶은 사람들 그려서 인스타에 올리는 용어를 그릴 때는 닮았냐를 막 그렇게 엄청 신경 쓰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뭐 어디까지나 아 저분 저 사진 되게 예쁘다. 그냥 저 느낌을 내가 그려보고 싶다. 어디까지나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솔직히 안 닮은 그림인들이 대부분인 것 같긴 한데 별로 그걸 신경 쓰진 않고 그냥 내가 처음에 사진에서 봤던 예뻤던 부분들을 내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을 잘 할지 그거를 먼저 생각하고 아 내 그림체로 이런 예쁜 부분들이 잘 나오겠다 싶은 것들을 주로 그리고 그게 이제 그림으로 잘 나왔을 때 만족스러운 편이고 그게 아니면 또 아 아직은 내가 이런 것까지는 표현해내기가 어렵구나 그러면서 노력해야겠다 그냥 그러고만 하는 편입니다. 아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리려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봤을 때 예쁜 그림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매일 많이 쓰는 재료들로 영상 찍어봤는데 이번에도 또 엄청 횡설수설 하면서 찍었네요. 어쨌든 말씀드리고 이렇게 소개하고 싶었던 것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 재료 궁금하셨던 분들은 영상 참고해서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쓰는 것들은 다 온라인 클래스 사이트에 보시면 이미지로 올려놨거든요. 재료 패키지에 다 제가 쓰는 것들이고 일단 프리즈마로는 거기 있는 것들이 평소에 쓰는 애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해서 까렌다시까지 더해져서 그리는 게 평소에 그리는 그림이고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에 올리는 것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재료들을 써놓기 때문에 뭐 언제나 다 비슷하긴 하지만 궁금하시면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내년에 또 바뀐 재료들이 있다면 더 알차게 잘 정리해서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